뒤에 발라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. 그리고 손이 뒤에까지 다 잘 바네. 어저고 좋더라고요. 저기다가 발라놓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. 너무 오픈하신다. 아직 다 오픈 아닌데요. 저 정도 다 오픈한 거지? 그러면 더 오픈하면 더 좋지. 저게 진짜 휴가지. 저거 좋다. 그럼. 아, 진짜 밥 먹어야겠다. 아, 우리 분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. 안 차지가. 아닌데요? 저 백숙을 끓여야지. 재료를 꺼내야지. 짠. 아, 삼계탕. 삼계탕 먹으려고? 네네. 백날이니까. 아, 대박. 삼계탕 어떻게 해요? 저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? 네네. 오, 징그러워. 오. 오. 노골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네. 오. 그다음에. 잠깐만요. 아, 계란. 계란은. 계란은. 아, 알을 낳은 것 같죠. 계란? 저거는 또 새로운 거네. 아, 저는 이제 암탉이었나봐요.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돼서 또 두 마리나. 지금 되겠지? 오케이. 여기다 이제 물을 담아야지. 오케이,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오케이. 오. 와. 어우. 저걸 또 갖고 올라가요? 또 더운 데로 올라갔네요, 그렇죠? 쏘렌드라고. 아하, 좋아. 버너를 바닥에다. 아니, 저 공간이 참 좋구나. 우여기한테는 아주 최고의. 네, 네. 파라라이스네. 좋아. 우와. 우와. 어우.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. 아, 좀 쉬어야겠다. 아, 피곤해. 여태 쉬지 않았나요? 하하하. 하하하. candle군. doable аба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